뭐 정글티모야 아 요오비두비같은 새끼야 아 뭐 정글티모야 아잇 개사료 개사료 터리범 아잇새끼야 아유 뭐 정글티모 아잇씨 하지만 나도 A B A D 팀 A D 피지기 때문에 인정 A D 피지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에이 몰라 몰라 군대나 군대나 가자 오케이 딜교 개손해 그래서 1레벨 때 딜교하는거 아닙니다 헤헤 확실한거는 1레벨 때 딜교하면 안돼요 아칼리 템 뭐야 이거 얘 왜 이거 들었냐 비스켓 오 야 나보다 레벨 높아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됐어 야야야야야 야 티모야 야아 그거 아니야 좋댔다 플래시 빼긴 했는데 야 나 만화가 없는데 도와줘야 돼 이거? 오 갓 어 뭐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야 건들지마 내꺼야 내꺼 운다 운다 요기 운다 어우 쉣 정글 있어? 아이씨 아이 가면 되는데 위에 백픽을 씩어 이 개새끼들아 리드 한번 스킬 한번 각인데 피가가 있으니까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아라 역시 제로는 닷 뭐야 와 헛 아이씨 이거 빨리 미드 밀자 야 이게 6레벨이야 아직도? 야 포지자라고? 와우 쉣 어 근데 잘하는데 갱킹 갱킹 잘 다녀 갱으로 포지자 스택 쌓으려오나봐 이건 이건 못찾겠지 뭐 아 많이 있을 것 같더라 어? 얘 뭐해 얘 뭐하냐 얘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어이 아니 궁 구 아니 궁 궁으로 CS벗고가기? 궁으로 CS를? 쯧 야 와이 너무 눈물난다 얘 왜 이렇게 눈물나게 플레이하냐 일로와 야 야 잘 기다려봐 한잇만 둬봐 아이씨 여기 써보자 오케이 그렇지 어떻게 리가 거기에 올 것 같더라 암살 깨꿀 고고고 이거 땄다 이거 땄다 궁..궁피해 국만피해 궁만피해 야 나 막타 막타 좀 줘봐 궁 안..안해도 되겠지? 아니 죽어라 뾰롱 뾰롱 좋아 궁 마지막 아껴두기 잘했구만 그래? 야야 이거 뭐해 아이고 버려 쉣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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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을 못맞았어 간다 어우 맨 내가 데스 데스로믹같은데 이거? 아 얘 펄스짜지? 투자 데스로믹 발음가지고 욕하는건 아닙니다 뭐하네 얘 어우 정말 패기봐 오케이 막타 내가 너 살렸다? 막타먹은거 아니야? 만약 내가 안갔으면 너 죽었을거야 막타먹은거 아니야 이거 굳에 못 알리스트 막 그려 아 sell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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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가버려옷 일로와 어? 이 새끼 어디 가 노들 일로와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가 가가가고 야야야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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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울이 거울이 죽여 뭔데 뭔데 야 블리츠야 잘가 ㅋㅋㅋㅋㅋ 미안... 여러분들 내가 마이 마이라고 했지? 잡으라고 한 적은 없어 왜x3 팀원 뭐 했어? 팀원 뭐 함? 티모 뭐했는데 아 티모가 뭐해서 그런거 같은데? 뭐했나봐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래? 완전 요 또라이새끼 정신병나 새끼 아냐 이거 아무것도 안하니까 싫은거야? 아 노릴거 같은데 이거 잡았다 이거 어 오케이 그렇지 내 앞에 눈에 띄면 넌 뒤지는거에요 어디있어 이렇게 따고 오케이 이거는 버린다 제가 얘가 죽고 뒤에서 얘 몸값이 상승하면 그때 죽여야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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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원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다 쳐보고만해 아 근데 이거 어쩔수 없어요 어쩔수 없는게 왜냐면은 마이가 어차피 먹어봤자 그... 돈값이 없었어 돈값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돈값을 상승시키고 그때 먹어야지 지금 먹어봤자 득되는게 없어 정전사는 무슨 패기입니까 아 지금은 패기 부려도 될거같아요 왜냐면은 애들 실력을 잘 봐왔기 때문에 패기 부려도 될거같애 물약 따위 안가도 돼요 물약 따위 안가도 돼요 난자는 남자는 아 낙자래 난자 남자말구요 남자는 상남자입니다 상남자이기 때문에 어? 물약 따위 필요없어요 잡을거같은데 이거? 어? 오케이 못보 간다 후역이 일로와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마이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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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로와 뒤졌어 야잠만 오케이 야 이거 존나 센데? 야 이거 피즈 개사기 아니야 이거? 야 피즈 AD 피즈 장인합니다 이제 넌 너도 뒤졌다 이제는 굿바이 너의 마지막 또 굿바이 나와 함께해요 어 아 야 이건 아닌거 같애 야 기나봐 이건 아닌거 같애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파악 끝 내가 진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아 어우 쉿 야 너무 컸는데 뽀삐? 굿바이 굿바이 아 방뿌리야 방뿌리야 이쒸 새끼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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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이년아 다가가 올라가 오케이 존나 잘하는구만 가자 아 뭐야 아 막타야 내꺼야 아 막타야 내꺼야 아 아 막타야 내꺼야 피하기 와아아아 야아 오케이 짰다 나이스 사실 짤거는 알고 있었지 어딨어 이 년 야 어디야 너 나와 형이 떠 야 미안해 야 형 미안해 형이 형이 미안해 마이아 야 야 야 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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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이 놀랐지 마이 놀랐지 오케이 나이스 야 마이 걔도 좀 먹고나서 좀 컸구나 재밌나 카트 잡았다 잡았다 손 댈순없어 만지고 싶은걸 오케이 20초 아 죽었어 아 가도 이길거 같은데 야 가 그렇지 잘가 집가서 무대 뭐야 어 아 오 쉿 맨 오케이 미니언한테 퀴었었나? 나이스 이겼다 이래서 마이청 새끼들은 백도밖에 몰라요 한타참 한타참은 절대 안해 끝났다 끝났다 끝 오케이 갓 갓북비 아 갓 피즈 솔직히 피즈캐리 피즈캐리 딴따란 딴따란 아 왜 아이씨 99점 아이씨 아이씨 박행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어마 제넌오바랑 듀오하고 싶다 어마어마어마어마 이런 사람들 지금 바로 당장 제넌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이제온 페이스북 팔로우 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신 동영상에다 좋아요하고 댓글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 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어때요? 개이득 예 Alde님 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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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당